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TV 돈을 말하다 시즌 4! 오늘이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MC통 김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계 젤리 심리학자 이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말하다에 나오신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다양한 MPTR을 가지고 계시는데 각자 개성도 굉장히 도드라지고 들어보니까 직업권도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뭔가 이 특정한 직업에 특정한 MBTI가 몰려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아, 네. 심리학자들이 오래전부터 MBTI와 직업 간의 관계를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 MBTI가 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MBTI와 직업 간의 관련성이 아주 많다라는 연구결과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직이나 사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ST 유형이 관련성이 아주 많았고요. 또 사회복지나 교육 계열에 있으신 분들은 NF적인 유형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MBTI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직업을 선택하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시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직업을 잘하면 일단 돈을 걸 수가 있으니까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실 주인공은 또 어떤 MBTI를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 이분은요. 제가 들으니까 저처럼 약간 대중들 앞에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한데 한번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뮤지컬 배우를 활동하고 있는 박국선이라고 합니다. 이 뮤지컬 배우라고 하면 굉장히 딱 보자마자 에너지가 딱 넘치는 그런 직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들어오시면서 이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생각보다 좀 차분하시고 굉장히 좀 침착한 느낌? 네, 저도 지금 보니까 좀 내면의 섬세한 연기를 조금 더 하시는 아이유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아, 아이처럼 보여요. 맞나요? 마슬린. 그러면 아이인 건 일단 알겠고 저희가 일단 국선 씨의 또 MBTI를 추측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상형을 골라주세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위트있는 핵인싸 남친이 나는 이상형이다. 아니면 무건수행으로 입을 열지 않은 과묵한 남친이 좋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입을 열지 않은 과묵한 편이 좀 더 좋은 것 같은 게 누구나 친절하면 좀 여자친구로서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그런 면에서 일할 때를 여쭤볼게요. 나는 으쌰으쌰 다다익선일수록 좋다. 함께 일하는 게 좋은 사람. 아니면 혼자서 일당팩. 독박이어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서 처리하는 게 좋다. 저는 혼자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많으면 사봉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이 유형의 특징이 정말 도드라지시는 것 같은데 과묵한 남자를 좋아하고 혼자 일처리를 좋아하고 이런 유형이 ISTJ에 조금 몰려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ISTJ일 것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ISTJ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은 10명 중에 1명은 ISTJ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고요. 세상의 소금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처리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도 높고 인내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그런 유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은 직업을 뭘 가져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사나 돈을 관리하거나 사무직 할 수 있는 일이 잘 맞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내면을 탐구하다 보니까 지금 뮤지컬 배우 하시면서도 섬세한 연기 같은 거를 세심하게 잘 해내실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이거 뮤지컬 배우라고 하셨어요. 잘 하고 계신 거네요. 보니까 아니 근데 배우도 사실은 쭉 배우일 수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최근에 근황은 어떠세요? 지금은 대학원을 진학을 한 상태고 간간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 활동도 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연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에요? 그렇죠. 계획적으로 잘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뮤지컬 배우들이 학문에 좀 이렇게 열정적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플레이어로서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공부도 할 겸 틈틈이 작품도 할 겸 약간 포토폴리오 쌓는 형식으로 이제 대학원에 같이 진학을 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계획이 뚜렷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ISTJ, 이티제 분들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또 별명 중의 하나가 지극히 현실적인 현실주의자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 딱 따붙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평소에도 이렇게 내가 책임감,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을 좀 많이 맡으시거나 하시나요? 저는 제 의도랑은 상관없이 책임감에 따르는 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지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빠데나 임원이나 생일 작품을 할 때는 배우당? 정말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궁금해요. 이 뮤지컬 할까에는 이 형의 이런 친구들이 두글두글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국사님은 아이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 형들 안에서 뭔가 나만의 버틸 만한 그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네 있어요. 이 형 친구들이랑 있으면 기가 정말 많이 빨려요. 런돌자라고 해가지고 1막부터 2막 끝까지 쫙 연습하는 그거를 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런을 딱 들고 나면 3시간 정도 하니까 기가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들 아직 10.8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안에 에너지의 분배를 위해 부석질러서 가서 혼자 앉아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한 번 다시 딱 대접해보고 이러면 단 에너지가 숨기더라고요. 이게 정말 뭐 남들과 같이 해서 뭔가 에너지를 더 막 빵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국사님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에너지를 모았다가 탁 터트리는 사람 뭐 이런 유형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티제가 정말 말씀을 잘 해주신 게 나만의 공간이 꼭 필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티제한테 필요한 거가 쾌렌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쾌렌시아는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받기도 합니다. 모아놨던 에너지를 담아서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 배우시니까 오디션 보실 일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오디션에서 나만이 하는 18번이라고나 해야 될까? 오디션장에서 최근에 불렀었던 곡을 한번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래 있는 힘껏 멀리 나라 꿈꾸던 자유 찾아 멀리 나라 저 멀리 답답한 세상아 안녕 안녕 울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나나라 언젠가 돌아올 거야 내게 달다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이거 어느 작품에서 캐치미이프요캔이라는 뮤지컬로 알고 있고 이 뮤지컬 노래를 제가 팝적이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부르겠는데 너무 잘 아세요 배우의 힘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역할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내가 뮤지컬 배우로서 받는 출연도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두 달 해도 20초 못 받는 경우는 한 회당 천이 넘어가면 얼마다라고 하는 그 고정적인 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본인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도 걱정이 되는 게 지출할 때 좀 많이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만 원으로 딱 정해요. 나머지는 부모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청년 적금 이렇게 하는 거 20만 원씩 들고 있거든요.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지원금이나 아니면 예술인 지원금을 받아요. 잘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더 슬프도 될까요? 그런 말을 드려야 될까요? 어쨌든 좀 최대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이 티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면성실함이잖아요. 소비도 금면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비하는 패턴이 성향대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르게 급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소비를 하시는 것도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내가 꼭 돈을 좀 모아서 이것부터 좀 하고 싶다. 또 뭐 있으실까요? 동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혼자서 뭔가 이루는 것도 해보고 싶고 너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뭔가 지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저희가 들어보니까 곱선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 또한 ISTJ 유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곱선님에게 돈이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돈이란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저희 표현은 살짝 들려서 목표를 공사로 해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서 혼도 하고 독립도 하고 아주 배우다운 멋진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새로운 무대에서 우리 곱선님을 더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무대를 저희가 찾아가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ISTJ에 대해서 유형을 검색해서 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들으니까 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서 너무 똑같아서 놀랐는데 신비하게 무단이에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외치면서 함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다음에 더 새로운 MBTI 유형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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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